너무 무서운지 어저께 지 덫을 설치했는데 어저께 바로 했는데 바로 잡고 이렇게 생긴 거는 안 잡혀 근데 일회용 그걸로 하면은 되는데 한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깝고 그래서 계속 쓸 수 있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 지 죽은 거를 빼야 돼 와 저놈이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이 대들이면 얼굴 안 보고 이거는 발로 이렇게 어이 너 저거 어떻게 청소하냐 죽은 거는 미안하지만 난 지가 제일 무서웠어 물을 씻어야지 이야 신기하네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잡히냐 이거 아직 끝내주네 여기다가 지가 좋아하는 걸 여기다가 그 액체를 묻히면은 아이씨 못 웃어 어우 지 크다 진짜 크다 손바닥 폈을 때 그 정도인데 계속 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오케이 땅에 다 붙어져야지 야 난 이렇게 살기고 아이씨 못만 남아있네 아하 아이씨 못만 남아있네요 아이씨까지 남아있네 아하하하하하 잠시만요 아 예스 다시 한 번 저거 왜 안떨어져? 아 아직 남았네 진짜 잘만들었다 이거 안쪽에도 좀 깊숙해 잘 괜찮아 וט 다음엔 물에 담궈야 되겠다 담궈서 그냥 뚫려가지고 말라붙어져가지고 아우 놀랬네 여기 달팽이 들어오네 말려가지고 나중에 써야지 아 나이스